아이고, 어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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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새끼데시가. 어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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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뻐. 너무 예쁘다, 그렇죠? 어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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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새끼데시가. 아휴, 어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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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. 누구지? 아휴, 어휴, 어휴, 네 새끼데시가. 아휴, 어휴, 어휴, 어휴. 너무 예쁘지. 아휴. 기복이다. 기복아, 우리 가족 사진 걸어둘 거야, 이걸로. 기복아, 기복아, 점. 기복아. 기복아, 저거 보여드려요? 기복아, 이리 와봐. 기복 점프. 옳지. 기복 점프. 옳지. 옳지. 어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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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새끼, 내 새끼. 너무 예쁘지? 어휴, 어휴. 기복아, 성격이 좋아가지고. 아휴, 아휴. 기복 점프. 옳지. 옳지, 어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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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새끼, 내 새끼. 너무 예쁘지? 이거 이따 찍을게요. 어휴. 기복아, 성격이 좋아가지고. 생각보다 경계심 같은 게 많이 없네요. 전혀 없어요. 그런데 이게 사회성이 좋아가지고. 그러니까요. 다 사람들이랑도 잘 놀고. 성격이 너무 좋아서. 아휴, 성격이 정말 타고난 것 같아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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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저 마음 알 것 같아. 저는 저렇게 커플 사진도 찍었거든요. 애틋하기도 하고, 어구. 네, 저렇게 사진을. 오오오오오. 이, 저게 큰 친구가 망고고. 이, 조그마한 친구가 유릉이. 아. 예뻐, 예뻐. 예쁘다고. 아휴, 귀여워. 애가 너무 건강한 것 같아. 근육이. 엄청 건강해요. 강아지 개의 김종국이에요. 근육이. 어 예뻐 어 내 새끼. 기복아. 어 예뻐 어 내 새끼. 기복아. 너무 좋아? 형이랑 평생 살까? 이리 와. 형이랑 평생 둘이 살까? 아이고 내 새끼. 기복아 기다려. 기복아 자기가 자. 기다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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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린다. 기복아 앉아 기복아 앉아. 주인 말 만들어 기복아 앉아. 오늘 잘했어 잘했어. 기복아 앉아. 오늘 잘했어 잘했어. 너무 잘한다. 하나 둘 셋. 기다려. 기다려. 오. 너무 얌전하다. 어머 어머 어머. 잘했어. 아유 내 새끼. 저는 아직 자식이 없거든요. 그래서 기복이가 사실 제 자식이죠. 뒤에 따라ần perdona. 진짜 새끼리 아야지 너 그냥 같이 그라냐. 요거 가야지. 그쵸 똑,. 기복이가 어느 정도냐면요. 우리 김기복이거든요, 저희 김희철을 가서. 우리 기복이가 어느 정도로 성격이 좋냐면. 아무 데서나 잘 자요. 너무 귀엽죠. 너무 귀엽죠, 이거 조는 거. 너무 예쁘죠? 너무 예쁘죠? 지금 이제 4살? 아이고, 귀여워라. 일단 안아보세요. 안아볼까요? 기복아, 점프! 어이구! 어이구, 너 제끼! 기복아, 점프! 어이구! 어이구, 너 제끼! 저렇게 죽고 못 사네, 아주. 기복아. 기복아, 이리 와! 기복아, 이리 와! 기복아, 이리 와! 간식은, 간식은 못 이기지. 기복아, 너 누나랑 사러 나 갈 테니까. 와, 우리 엄마도 나한테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. 어디 가서 말 안 들으면 너 여기서 사러 엄마 갈 테니까 이랬는데. 기복아! 기복아! 기복아, 너 새끼 낳으면 나 할아버지 되는 거야? 기복이 새끼 낳을 때까지 건강해야지. 강아지도 결혼해요? 하죠. 아, 쇼핑하고 드레스 입히고 결혼식 사진도 찍고. 결혼식 사진도 있어요? 네, 있어요. 기복아, 결혼식 사진도 찍어야지. 아이고, 너나 찍어. 너 형 손주 언제 보여줄 거야? 오, 너나 나. 자, 갑니다. 오케이. 기복이 시선만 저희가 이제 땡기.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생각나. 아버지가 나 이거 엄청 많이 해 줬는데. 눈물 날 것 같아, 이거. 준비됐죠? 이게 다 진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. 네, 오케이, 좋아요. 기복아. 오케이, 기복이 진짜 잘한다. 어렸을 때 우리 아빠, 너 할아버지가 나 이거 많이 해 줬어. 왜 이렇게 잘해? 잘한다, 우리 기복이. 아이고, 기복이. 네 새끼, 네 새끼 좀 할아버지 해줘 봐. 자기 새끼 저렇게 뭔가 대면 좋을 거예요? 그게 왜요? 아, 참. 희철이가 그냥 어휴, 뭐 결혼 언제 할 거야. 뭐 너는 뭐 손주 언제나 줄 거야. 근데 옆에서 어머님이 계속 너놔, 너놔, 희철아 너놔. 아, 강아지는 이쁜데. 그렇죠? 쟤는 미워. 아기 애기들 돌잔치. 다리 앞으로, 다리 앞으로. 나 많이 다녀봤잖아, 친한 형들. 기다려. 이게 돌잔치 때 이런 기분이구나. 기복아, 넌 뭐 잡을래? 돌잡인가 그거. 아이고. 기복아, 야. 기복아. 기복아, 기복아. 야, 이게 돌잔치 때 약간 이런 느낌. 아이들 울고 그러잖아요. 어휴, 그래, 뭔지 알겠다. 기복아. 어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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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좋아. 어휴 좋아, 어휴 좋아, 내 새끼. 어휴 좋아, 내 새끼. 건강해야지 형이랑 오래 살지. 그 지 새끼 나면 얼마나 예쁘겠어. 얼마나. 나야지. 아이고. 어휴, 사진 잘 찍네, 근데. 너무 양전하다. 어머, 어머, 어머. 오케이, 잘한다. 어, 잘했어, 기복아. 한 번만 더, 한 번만 더. 기복이가 저희 아들보다는 더 잘한다. 아, 그래요? 기복아, 어휴. 그래서 칭찬받네. 어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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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똑해. 아이고, 잘했어. 기복아? 점프해볼깐? 점프. 옳치! 어휴, 어휴 내 새끼. 기복아? 점프. 어휴, 어휴, 잘한다. 어휴, 잘한다. 점프. 어휴, 어휴, 잘한다. 우리 기복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무조건 스카이데는 갔을 거야. 어휴, 그렇지 그렇지, 어휴, 그렇지 그렇지. 기복이 우리 새끼 낳는 건 봐야 되는데 내가. 어휴. 사실